YBM HSK 전략의 신 6급, 독해 제1부분, 15강, 시험에 잘 나오는 기타 유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HSK 전략의 신 6급의 저자 김연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해 1번에서 1부분에서 기타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고정 형식으로요. 알아두면 점수 따는 보너스 문제에 해당이 되지만 또 시험에는 잘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놓은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러저꾸어는 매번 나오지는 않지만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러저꾸어에 관한 문제는 아주 복잡한 예외라든지 복잡한 용법을 묻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를 묻는 혹은 위치를 묻는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관용 표현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이거는 바로 관용 표현이 잘못되면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전치사구 보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전치사구는 주어랑 수러 사이인 부사어 자리에 보통 쓰잖아요. 그런데 몇몇 전치사들 예를 들어서 짜이라든지 비슷한 뜻인 위 혹은 주다, 게이 방향을 나타낸 단어 샹, 혹은 왕, 어디어디로부터 시작하다 출발하다 했을 때 종의 뜻인 쯔 이런 6개의 전치사구는 동사 뒤에도 붙거든요. 이런 경우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아니면 보어라고 하겠죠. 이런 경우를 동사 뒤에 붙는 전치사구를 전치사구 보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고정 형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데나 동사 뒤에 이 6개를 붙이진 않거든요. 이 동사랑 전치사까지를 한 단어의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 형식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위치하다 했을 때 주어루어 유 혹은 주어루어 짜이라고 쓰죠. 이거는 짜이, 샹마샹마 주어루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한 단어이기 때문에 뭐랑 같은 표현이냐면 오의 유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이런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요. 예를 들어서 펀뿌, 분포하다 라는 동사 뒤에는 유위를 쓸 수 있잖아요. 어디어디에 어떤 장소에 분포하다 라고요. 그리고 펑, 놓다, 두다 라는 동사 뒤에 장소, 방위사, 샹, 시아, 종, 리 같은 방위사가 있다면 이 장소에 두다, 놓다 라는 팡, 짜이라고 쓰겠죠. 짜이, 샹마샹마 팡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고정 형식이 잘못된 경우가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러저, 꾸어는 위치가 중요하죠. 보통 동사 뒤에 러, 쩌, 꾸어를 쓰겠죠. 러는 동작의 완료, 이미 일어난 것을 나타내고 러는 현재 진행, 꾸어는 이전의 경험,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겠죠.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요. 러저, 꾸어는 동사 뒤에 쓴다. 위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쩌나 꾸어를 목적어 뒤에 썼거나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이 러는 동사 뒤에 붙거나 아니면 문장 끝에 붙을 수 있죠. 만약에 맨 끝에 그냥 러자를 썼다면 변화의 의미가 있을 때, 뭐뭐해졌다 라는 뜻일 때 러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숫자, 수량 뒤쪽에 러자를 쓰면 지속, 계속의 의미가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동사 뒤에 러를 쓰든 문장 끝에 러를 쓰든 완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일어난 것에 쓰지 현재나 미래에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관용 표현은요.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어를 제가 A라고 놓을게요. 이 A는 시, 뭐뭐이다. 중국어, 혹은 한국어, 인구어, 국가가 나오고요. 중국, 싼다, 3대, 혹은 숫자는 바뀔 수 있어요. 쓰다, 우다, 5대, 그 다음에 명사 중에 하나이다. 고정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Z, E를 명사 앞에 쓰면 틀리겠죠. 고정 형식이니까. A라는 것은 중국 3대 명화 중에 하나이다. 뭐 그림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런 것처럼요. 이런 표현일 때 뒤에 Z, E를 같이 써야지. 만약에 Z, E가 없다면 이건 틀린 표현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는 주어가 하나가 아니라요. A와 B는, 혹은 A와 B와 C는 시, 뒤에 것이다. 중국 3대 명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뭐뭐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를 가르치잖아요. 주어가 2개 이상일 때는 거꾸로 Z, E를 쓰면 안 되겠죠. 3대 명화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 2개 잘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관용 표현은 우리 교재에 지금 15강에 잘 정리해드렸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략 1의 러적고어와 시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제일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단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4차성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밍 시재,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유명하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지밍 대신 원밍 시재, 세계에서 유명하다. 혹은 시재 대신 종와이, 중국과 외국 다시 말하면 세계라는 의미로 이게 한자니까요. 그렇게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원밍, 위시, 세계에서 유명하다. 혹은 시재, 원밍, 다 같은 표현이죠. 나중에 이제 독해 두 번째에 가면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기에서 4차성어 문제로도 잘 나오죠.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 한번 볼게요. 狂 언서부터 等자까지가 관영어 주어는 定位 정해진 자리는 그러니까 개인이 단체에서 정해진 자리는 이게 주어고요. 定位 결정했다. 그의 목적어는 行為方式 행위 방식을 그런데 동사 앞쪽에 回 자가 나와 있네요. 이 回라는 조동사는 〇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추측이니까. 그래서 동사 뒤에 이미 일어난 완료를 나타내는 了와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가 정답이겠죠. 네. 이렇게요. 결정했다. 그 다음에 了가 맨 뒤에서도 완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추측이나 가능성의 조동사와는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별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추측이나 가능성은 미래잖아요. 그 뒤에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쩌라든지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라든지 이런 거 있어도 틀리는 문장입니다. 제일 잘 나오는 형태예요. 다음 전략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관용 표현을 미리 학습한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정리해 드린 건데요. 출제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해드렸어요.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C를 보시면요. 청명상 하도는 이게 주어져 了 묘사를 했다. 수러죠. 동사 수러 그 뒤에 북송의 정실 도시 了 면모 모양과 그리고 모습과 그리고 사람들의 성워 생화를 묘사를 했다. 가능하겠죠. 뒤쪽에 了 가지고 있다 혹은 있다 了 了 了 了 了 了 了 了 了 이 쥐요라는 동사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인데요. 뒤쪽에는 가치를 가치가 있다 혹은 了 了 장점이 있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갖추고 있다 했을 때 쓰는 말이죠. 가능하구요. 이 청명상 하도는 시 뒤에 것이다 중국 10대 명화이다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了 라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별거 아닌데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정답은 了 그러면 전략 1의 러적고어 문제에 한번 다시 적용 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리한 4차성화 나왔네요. 主事 원밍 세계에서 유명하다 世界 원밍 直明 世界 다 같은 표현이구요. 그 위에 단어 한번 볼까요? 噶噶 입장이 아주 어색하다 난처하다 라는 표현이구요.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몇 번 보기 어디를 보시냐면요. スイ를 한번 볼게요. 이 전지하려는 외에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생각하는 내용이 문장으로 나오겠죠? 끊어서 다시 보시면 コーウィ イライ イライ 의지하다 의존하다 라는 동사구요. 그 앞에 コーウィ 지나치게 라는 부사죠. 가능하구요. 그 뒤쪽에 シャンモーシャンモー タ 까지가 スイカー 컴퓨터나 또 안신 문자메시지가 가져오는 ピアンディ 목적어 편리함에 의존을 하면 그 다음에 심표 뒤에 봤더니 사역동사가 나왔는데요. 사역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문장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사역동사 シュリャングジェオ リング 앞쪽에는 원인이나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원인이나 이유에 해당하는 주어는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어 뒤에 심표로 끊어버리고 사역동사 사역동사 뒤에 문장이 나오겠죠. 지나치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결과가 만들어진다 라는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 사역동사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문장 한번 볼까요? 한자 쓰기에서 쓰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수로가 미엘린 처하게 한다 깐깐 아주 거북한 지경에 처하게 할 것이다 가능하겠죠? 처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역동사는 맞는 표현인데 사역동사 앞에 부사가 있어요. 지양 뒤쪽에 명사가 있으면 전시사 바로 쓰였겠지만 수로 앞쪽에 있으면 부사로서 곧 장차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임박해왔을 때 쓰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양자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완료를 나타내는 러자가 있어요. 같이 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호의라든지 거넝 그 다음에 넝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현재에도 과거 현재에도 포함이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런 조동사랑 러 러 꾸어 는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사 중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지양자와 러 자는 또 같이 쓸 수가 없겠죠. 이 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동사 뒤에 쓰이든 문장 끝에 쓰이든 이미 일어난 완료를 나타내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15강에서는요. 기타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서 러적 꾸어 기본 문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관용표현 는 우리 규제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업법 부분에 다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독해 1부분을 잘 살펴봤는데요. 자꾸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독해 1부분은 어려운 문법이나 용어 용법 혹은 무슨 예외 같은 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총 10문제 중에서 문장의 구조 기본 구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불필요한 단어가 붙은 경우 이런 건 문법 없이도 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접속서나 앞뒤에 호응해서 함께 쓰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그 밖에 알아두면 점수 단어 관용어 그런 거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